용혁이랑 오리 신드라 1대1 지셨던데 안 졌는데? 아 한 판 졌구나 아닌가? 되게 많이 했는데? 거의 한 열 판 한 것 같은데? 용혁이가 아 전 좀 적당히 하려 했는데 한 판만 계속 더 해달라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내가 진 것만 올라간 건가 보네? 그리고 오리 하나가 유리해 아 이제 얼마 전 이제 성운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성운이가 운동 끝나고 밥 먹는데 그 식당 가서 메뉴 좀 보더니 밤에 계란후라이가 있었거든요 계란후라이 보더니 와 계란후라이가 있네 이러면서 계란후라이만 거의 몇 개야? 뭐 한 열 개? 그 정도 담은 다음에 막 노른자만 빼먹어야지? 막 이러는데 거기서 나 진짜 광기를 느꼈잖아 진짜 리스펙 하려고요 전 진짜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야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제가 아는 신드라는 이게 아닌데 오 뭐야 이거 신즈킨이 나왔네? 와 구체 구체 깔깨한데? 깔깨하네 어머나 세상에 잡았나요? 아 세주아리 선수 미드에 갱 두 번 줄였다가 망했죠 아으아 카사딘 라인에 갱 오는 건 아니지 스킨 괜찮네 뭐야? 바쿠 쌉 꿀빠 으어어어어어어어 짜식아 야 야 세상에 아 이거 아니지 뭐하냐 세조야 세조야 너 뭐해? 이게 왜 자꾸 카사들한테 여기 왜 오는거야? 아아아아 아니 뭐야 그만 그만 아니 뭐야 얘 자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시 아리가또 나 혼자 못먹는거였는데 신데라 이거 해보세요 진짜 좋음 제꺼 따라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해체분석기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선제공격 에다가 니안데디 우측 쿨감신 좋더라구요 네메시스 형꺼 따라하는건데 신데라 우측하면 난입을 하루종일 달고다닐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이런 뚜벅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데 아 아 아 아 시원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라인을 미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후에이든. 챔프가 라인을 못 밀면 질격하게 안 나와. 나 2랩 되자마자. 바로 W2로 만화 채우기 그렇죠 평타 쳐서 패시브 그렇지 패시브 이렇게 두 번씩 맞추면서 패시브를 터트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우 아우 너무 느리다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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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기 안 맞았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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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에는 티려 놓긴 했어 잘 가시고 러쉬 러쉬 그 애이가 이게 사거리가 미시거든요 아 아 탈리아 피 없겠다 이거 히드를 가자 그냥 12키로 1대 14호 씨 어떡해 불쌍하다 어쩌겠어 너 나보다 사거리 길어? 아니잖아 저 알겠지?